네 베이퍼 16이죠 엘리트 제품의 에이지 프로의 어퍼인데요 어퍼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니트 어퍼가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나면 결국 홀드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홀드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힘이 한쪽으로 치우쳐졌을 때 발의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힘이 가해지게 되면 슈즈가 발을 잘 지탱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나이키는 팬텀 비전과 베놈 같이 나왔을 때 비전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퍼 홀드성 부분이었는데 나이키도 그런 점을 어색 인식을 했는지 몰라도 이쪽 전면 쪽 부분과 뒤쪽 부분에는 코팅으로 그 부분을 일부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의 홀드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했다는 의미겠죠 이건 보면 명확하게